자 시작 여우죠 번 빵이죠 빵 종류 이름 잠깐만요 박스 상자 가까이있고 인 뭐뭐에서 인 더 박스 인 더 박스 박스 그 박스 안에서 그 박스 안에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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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버그 인 더 박스 뭐에요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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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벌레? 와우! 베리곤 박스안에 인더박스에 버그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했구요 이즈 이즈 뭐뭐 이다 뭐뭐 이다란 뜻도 있고 어디어디에 있다란 뜻도 있어요 이다란 뜻도 되고 있다란 뜻도 그러면 더 박스 이즈 인 더 박스 하면 그 박스 더 박스 이즈 인 더 박스 아네 아네 그 여우가 있다 더 박스가 이즈 한다 어디에 인 더 박스에 여우가 이즈 있다 인 더 박스에 상자 안에 더 그 바로 그 딴거 말고 바로 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 오늘은 단어는 쉽고 문장은 좀 어려운 날 오케이 오케이 에마 에마 헬스 어 펀팹 에마 헬스 펀팹 오케이 뭐라구요 에마 헬스 펀팹 오케이 뭔 뜻이죠 에마는 어 하나의 하나의 어 어 네 재밌는 에마 동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에마가 헤즈 가지고 있다 헬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였더라 에마 헬스 펀팹 에마는 해전한다 펀패슬 오케이 그럼 에밀 릭스 어 레드팝 뭐야구요 에밀 릭스 어 레드팝 그렇죠 뭔 뜻이죠 에미는 빨간 막대 사탕을 켜는다 그렇죠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오케이 뭐였더라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소리를 꺼놨는데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에밀 릭스 어 레드팝 옐로우플라워드 읽어야지 오케이 뭔소리죠 꽃의 향기를 맡는다?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에밀리 스멜즈 옐로우 플라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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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꽃 한송이 아니고 여러송이니까 S에 S 붙여서 플라워즈 플라워는 꽃인데 플라워즈 하면 꽃들이에요 네 엘리사 겟 겟 웹 엘리사 겟 웹 엘리사 겟 웹 엘리사 겟 웹 뭔소리죠 엘리사가 젖는다 그렇죠 물에 젖는단 말이죠 뭐였더라 엘리사 겟 웹 엘리사 겟 웹 엘리사 겟 웹 엘린 엘린 웹 웹 웹 웹 웹 웹 엘린웹 엘린 웹 어 웹 웹 웹 뭔 소리죠? 그쵸, 오케이, 뭐였더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엘리 helps with the cookies 좋지, 엘리 helps 엘리 helps with the cookies with the cookies 엘리 helps with the cookies 뭔 소리죠? 엘리가 쿠키자라는 멤버를 좋아하신다? 그렇죠, 엘리가 helps한다 엘리가 helps한다 오케이. 뭐였더라?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그렇지. cookies. 쿠키 드리잖아. Ellie helps with the cookies. 오케이. 그 다음. Ellie plays with eggs. 그렇지. Ellie plays. Ellie plays with eggs. Ellie plays with eggs. 뭔 소리죠? Ellie plays with eggs. 엘디가 달걀을 가지고 논다? 그렇죠. Ellie plays with eggs. 오케이. 뭐였더라? Ellie plays with eggs. 그렇지. Ellie plays with eggs. 오케이. 이렇게 해서. Emmet are wet. 그렇지. Ed and Emmet. ed and emmett are wet 뭔 소리죠 ed와 emm의 이가 접는다 그렇죠 ed and emmett are wet 오케이 뭔 소리였더라 ed and emmett are wet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오케이 뭔 소리죠 무엇을 edwin을 가지고 있나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what does edwin have what does edwin have he has an elephant okay he has an elephant he has an elephant he has an elephant he he she가 아니고 he has an elephant he has an elephant OK he has an elephant He has an elephant 오케이. 오늘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박수 박수. 잘했고요. 오케이. 수요일 날 수업 전에 수업 오늘처럼 이렇게 잘 준비해 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